오늘도 고작가님을 모시고 하는 책소개 시간 명접은 명접 어우 난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작가님과 함께하는 큐브리케이션 타임 오늘은 아주 대단한 책을 갖고 왔습니다 니체의 삶 이거는 사실 책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읽는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저는 재밌어 초반에는 심지어 재밌기까지 왜냐면은 니체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뭐 철학이 되게 어렵지 삶은 다 먹고 똥 싸고 다 똑같게 생겨 진짜 이게 뭐 카테고리가 정기기 때문에 정말로 오히려 이 책보다 얇은 게 피부는 인생이다가 얇거든요 그 책이 저는 읽기 훨씬 어렵고 폭군이 훨씬 어렵고 이 책은 니체의 삶을 읽으면서 왜냐면은 니체가 또 그 우리 안티프레즈를 말한 철학자란 말이에요 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제 다 조금마다 번역은 다르지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 혹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렇지 전형적인 안티프레즈를 말한 철학자가 니체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재밌게 읽었어요 그 다음에 고작가님이랑 내가 니체 갖고 토론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로 이게 니체의 삶이 또 정말 권위있는 문학상이 백주년 기념으로 이 문학상이 호손된 상의 백주년 기념에 저희 니체의 삶이 뽑혀갖고 이상은 41세 이전에 사람한테 주는 거고 게다가 이게 정기인데 정기 중에 뽑는 게 아니라 약간 필즈메달이랑 비슷하구나 거의 뭐 맞습니다 거의 뭐 젊은 천재 작가들한테 주는 거고 그 종목을 안 가려요 웬만한 뭐 시, 에세이, 일반 소설, 전기를 경쟁률이 엄청 높겠네 그 중에 딱 이게 짱이야 그래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제가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 때 이렇게 세 꼭지로 뽑는 경우가 보통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 다섯 꼭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분 작가인의 수프리도인데 상 컬렉터? 내는 책마다 상을 하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수프리는 소설가이자 정기작가이다 2005년에 펴낸 에드바르 문크 세기말 영혼의 초상은 뉴욕타임즈로부터 평전을 문화작품의 경기로 승화시켰다는 격상을 받으며 영국의 가장 오래된 문학상인 제임스테이트 블랙 기념상 정기 부문을 수상했다 2012년에는 스트린드 베리의 상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매혹전 경기는 평가를 받으며 더프 쿠퍼상을 수상했고 사멜 존슨 상의 최종 후보로 꼽혔다 이 책 니체의 삶은 타임즈가 뽑은 2018년 올해의 정기 뉴욕타임즈 편집자가 선정한 올해의 책 등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9년에 100주년을 맞이한 영국의 가장 권위인 문학상인 호손된 상을 수상했다 이게 이제 여기 심사위원 중에 옥스퍼드 명예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책은 니체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여러 저명한 분들이 추천사를 써주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 마지막 두 번째 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모든 전기는 이렇게 쓰여야 한다 지적이고 재치 있으며 감동적이고 때로는 웃음이 넘치며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다 한 비범한 인간의 일생을 예리한 시각으로 관찰한 작가의 통촌력이 돋보인다 한마디로 신선한 충격이다 저는 정말로 정말 이거에 완전 100% 공감해요 이렇게 중간중간 위트가 나 정말 재밌고 아무튼 오늘 제목이 그래서 천재의 삶을 통해 배우는 다섯 가지 교훈인데 첫 번째 소제목이 고통의 역설과 초인 니체가 위버맨씨 독일말로 위버맨씨고 영어로는 슈퍼맨이에요 우리나라만으로는 초인이고 근데 그게 막 슈퍼맨 하면 우리가 너무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맨 이미지가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그냥 막 센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게 어려우니까 책에서 정말 여러분 이 두 꼭지만 정말로 이 두 꼭지만 여러분이랑 들으셔도 책 안 봐도 진짜 생각하시는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면 이 책의 435쪽을 읽어드리면 그런데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하는 걸 가장 혐오하는 그답게 니체답게 위버맨씨가 되는 길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위버맨씨가 무엇인지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철학책들이 어렵죠 이 점이 니체에게 느껴지는 가장 답답하고 괴로운 특징 중 하나다 위버맨씨는 니체가 미래를 위해 마음속에 그린 강력한 인물이고 유럽의 타락과 교회의 지배 아래 탄생한 도덕적 문화적 소인배에 대한 해독제이다 말이 너무 멋있어 문화적 소인배에 대한 해독제 작가가 표현이 어마어마해 그는 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론과 허무주의에 굴복하지 않는 인물이며 종교에서 벗어난 자유로 자신의 삶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인물이다 종교적 믿음에서 벗어났듯 그 믿음을 과학으로 옮겨가기도 거부한다 위버맨씨는 안정된 세상을 느끼는 위해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 상태에 도달하는가 니체는 그 답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가 최대한 설명했다고 하는 부분도 기분 나쁠 정도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이 사람을 보라에 나오는 위버맨씨는 나무에서 잘려 나와서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향기로운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위험을 바로잡는 법을 알고 불행을 장점으로 이용하는 법을 알며 이게 안티프레질이에요 여러분 위험을 바로잡는 법을 알고 불행을 장점으로 이용하는 법을 알며 있는 법을 안다 모든 것이 자신 진짜 안티프레질이에요 왜냐하면 있는 게 여러분 어떤 사건이 계속 링크를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티프레질이라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면 어떤 게 연결이 돼서 복잡한 게 창발이 확 일어난 건데 거기서 한 개라도 끊으면 이게 창발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음의 창발을 막는 거지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에게 최선이 될 만큼 강하고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정말로 이 위버맨씨 개념을 여러분도 이거 좀 왜냐하면 옛날에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윤리 시간에 배워서 수능 보려고 주워들었던 개념이랑 또 니체 관련된 짧은 모음집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주워들었는데 이번에 이 위버맨씨 이 책을 보면서 니체가 말한 초인을 저는 조금 되게 많이 이해했어요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이 전기를 보면서 니체의 삶을 보면서 되게 많이 이해했고 뒤에 또 624쪽에 정말 좋은 구절이 나옵니다 니체의 철학을 생의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철학자가 얘기하는 철학사상은 그 사람의 삶을 철학자의 삶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니체의 철학사상은요 니체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철학사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예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솔직히 깨달은 이따 이따 말씀드릴게요 신은 죽었다 그는 그 말을 내뱉음으로써 당연히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동안 누구도 쉽게 꺼낼 수 없었던 진실을 말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근데 조금만 제가 득보잡인데도 제가 설명해드리면 여기서 신을 말하는 게 단순히 종교에서 부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하나님을 죽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드릴게요 끝까지 그러면 더 설명이 쉬울 거예요 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지난 2000년간 문명을 이끌어온 법칙에 어떤 도덕적 권위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인간이 문명의 체계를 구축해온 도덕률을 무효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간이 가장 중요한 형의사학적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유의미하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 만약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다면 모든 것의 궁극적 의미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종교 없이 살아갈 힘을 얻은 인간은 자신의 모든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니체는 니체가 본 사람들은 현실이 안주화해 자신들이 믿어온 진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살펴보라고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따른 우상에서 진실한 소리가 울리는지 망치를 휘둘려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 마지막 진짜 한 문장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신들이 따른 우상에서 진실한 소리가 울리는지 망치를 휘둘려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여기서는 절대적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여러분에서 정치가 여러분이 어떤 당을 지지한다 절대적으로 거기를 지지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진실된 건지 그냥 정말로 편향에 휩싸여서 정말 어떤 뭐라 그럴까 나만의 어떤 아집에 휩싸여서 그거를 그냥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만약에 더 지지하고 싶으면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크게는 정말로 종교적인 것부터 작은 거는 어떤 모임의 규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그냥 순응하고 적응하고 말없이 따라가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진지하게 따져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일을 하지 않지 그러면서 그러면 그게 또 여기서 초인이 어떻게 연결되냐 근데 그게 이제 따져보니까 어때? 알고 보니까 개털이었던 거야 쓰레기였던 거야 그래서 그게 무너져 그럼 어때? 허무함이 확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삶이 다 무너졌는데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누구다? 위버맨 씨인 거예요 여기서 초인은 막 막 세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볼 때 이거 마블에 나와야 돼요 캐릭터 최상위 레벨 왜? 다 무너졌는데도 생존할 수 있어야 돼요 신이 죽은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 그거를 긍정할 수 있는 또 그 긍정이라는 것이 인간을 자기 스스로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초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게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면 두 번째 소제목은 맥락의 중요성인데 저도 이제 니체 말인가 그런 거 맥심 조금씩 모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포리즘을 모아놓은 걸 책을 보면서 잘한다 되게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와 이것만 보고 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드러워 맞아야겠구나 그 생각을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느낀 게 니체가 재밌는 게 니체가 스스로 자기가 모순된 얘기도 많이 하고 니체가 워낙 고통스럽게 하다 보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되게 심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난발하기 위해서 더 어려워요 아니 왜냐면은 자기가 한 말이 상충되는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 내가 봐봐요 나의 야심은 다른 사람이 책 한 권으로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책 한 권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열 마디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니체 얘기 스스로도 자기가 이렇게 아포리즘 뭔가 자먼 채로 쓰는 거를 의도한 식으로 애초부터 얘기를 하잖아 책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라 맥락의 중요성이 뭐냐면은 거기서 니체가 막 되게 천재여가지고 짧게 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니체는 여러분 이거 보면 너무 존불쌍 진짜 불쌍해요 왜냐면은 계속 아파 진짜 그러니까 니체가 처음 비극의 탄생을 쓰고 반시대적 고차를 쓰는데 그 두 개 책은 이런 자먼 책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무는 인간적인 자먼 책인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파 졸려 아파 졸려 아파서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두통은 심하고 복통도 심하고 눈도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긴 글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적당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을 듯이 아파요 왜냐면은 그래서 니체의 삶 자체가 뭐냐면은 요양지를 요양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닐 수 있는 게 니체 그냥 삶의 전부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편히 앉지도 못하고 일단은 햇빛에 너무 눈이 아프기 때문에 진짜 막 이런 녹색 선글라스를 그때 당시 선글라스라고 말하니까 녹색 안경을 쓰면서 그냥 빛만 봐도 눈이 아플 정도니까 그거를 짧게 짧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게 짧게 체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니체가 또 절약 정신이 강해서 막 악기를 꽉꽉 채웠어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3부에서 챕터 3에서 제가 얘기해 드릴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니체가 결국엔 책을 직접 안 쓴 것도 있고 그 동료들이 그걸 정리해 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냥 만약에 니체의 철학서만 보고 공부를 했으면 오독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핵심은 길게 글을 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포리즘식으로 자먼체 식으로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 장점이 돼가지고 이게 더 그야말로 뭔가 임팩트 있는 철학사상을 얘기해주는 그러한 작가로 거듭나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니체 책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하는 책이 차라투스라인데 차라투스라 2부에서는 질투와 복수심을 물리치고 그러했다 그러길 원했다 바꾸는 긍종론자로서의 니체는 이상향이 겨우 드러나지 않는다 2부에서는 루아레를 빗대 루아레가 사람이에요 루아레를 빗대 남취적 표현이 가득하다 여기서 루아레의 관계가 되게 특이한 관계가 잘 나옵니다 루아레를 빗대 남취적 표현이 가득하다 자신을 죽인 적들을 비난하며 격분에 찬 표현이 갑작스레 여기저기 등장한다 이야기 구조상 그런 표현들의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게 거기서 어떤 막 철학을 논파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기서 루아레가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인데 래가 여자인가요? 루가 여자 루가 여자고 래가 남자인데 삼각관계예요 그런데 이걸 삼각관계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삼일체 관계라고 해요 루가 생각해 낸 거지 삼일체 관계라고 해요 특이해요 얘네들이 루살로맨가 루는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니체랑도 뭔가 something이 있고 레와도 있는데 그 알만한 정신분석학 누구죠? 프로이트 프로이트 등등 뭔가 우리가 알만한 사람 예술가나 학자하고 연관이 다 있는 되게 아 그러네요 얘가 여기서 루의 삶이 좀 나오는데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애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니체가 가장 사랑하면서 가장 아꼈던 제자예요 루가 그런데 얘가 얘네가 정서적으로 니체를 버려버립니다 거기서 오는 배신감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막 이게 이 배경을 모르는 사람은 갑자기 짜라투스라 2부에는 막 갑자기 1부랑 다른 맥락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 니체의 철학이 바뀌었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의 루는요 사랑도 했지만 자기 니체 책이 잘 안 팔리잖아 사상을 인정해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니체가 처음으로 인정한 자기 제자야 그리고 자기가 이성적으로도 사랑한 여인이야 그 여인한테 버림을 받는 거지 그 다음에 3부가 3번째가 뭐냐면 옆에 누가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 여러분 여기 유럽연 읽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트루게네프가 두 번 나왔는데 얼마나 반가운 너무 반가운 그런데 여기서는 그 유럽연에서 찌질해서 막판에 미대해지는 모습 그거는 안 나오니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유럽연 읽은 분들은 나오는 거예요 와 트루게네프는 여기서 그냥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위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니체가 인류 거의 최고의 뭐 사람마다 투표는 다르게 할 테니까 나는 탑10에 뽑힌다고는 보고 그렇죠 철학자 중에 그런 탑10의 철학자가 같이 어울리는 거를 못한 거를 시샘할 정도로 그런 위대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옆에 누가 있는가 여기 니체 친구가 친구가 아니라 이제 동료로 사실상 친구죠 그렇죠 오버베크랑 가스트라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진짜 이 두 명의 그 다음에 또 소소하게 도와주는 이제 부인들도 나오고 소소하게 도와주는 친구 말리다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핵심 인물은 저는 이 가스트랑 오버베크라고 보는데 이 두 친구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니체의 사상이 세상에 전파됐을까 20세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다이너마 같은 충격이 왔을까 저는 불가능했다고 불가능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니체가 아무리 천재여도 네트워크에 못 붙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니체는 우리 인생에 없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니체가 되게 순수해요 거기다가 아프니까 마음도 여리고 마음도 여리고 순수하고 아프니까 되게 돈 관리며 출판 같은 걸 이 오버베크랑 가스트가 다 해주고 오버베크는 마지막에 니체가 미친 걸 가장 먼저 알아갖고 그 병원에 데리고 간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부부가 그러니까 돈부터 관리를 안 해주는 게 없어요 연금부터 진짜 친구예요 그러면서 옆에 누가 있는가 가장 가까웠던 게 동생 엘리자베스라는 동생이 나오는데 이 책은 엘리자베스 보는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악녀거든요 욕이 나왔어 나도 정말로 쓰레기라는 욕이 나와요 여동생인데 정말로 그냥 평범 맨 처음에는 그냥 그냥 시골 마을에 사는 착한 여동생처럼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선동가였고 심지어 나중에 히틀러라 짝짝구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니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민족주의인데 반유대주의고 그거를 니체 사상을 섞어서 민족주의를 지지하게 만드는 게 여동생이고 니체가 결국 바그너와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 편에 나오죠 니체 스스로는 유럽 유럽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그너는 철저하게 민족주의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그너와 벗어놨는데 결국 자기 동생이 자기를 민족주의의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우상 정도가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요 철학이 왜냐면 히틀러는 니체를 엄청 좋아한다니까요 나중에 무솔릉이도 히틀러 니체가 여러분 철학을 오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만약에 얼마나 여담으로 니체의 문서 보관함을 나중에 여동생이 만들어서 떼돈을 벌어요 근데 그런 게 유럽에서 괴태권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제가 위키피디아 같은 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니체의 사상을 가장 먼저 전파해 주신 옛날 분이 엘리자베스를 만났대요 니체를 가장 오독한 사람을 통해서 니체를 만난 다음에 그래도 니체한테 감명을 받고 우리나라에 전파를 확실한 건 저희가 만약에 이 책을 안 읽었잖아요 엘리자베스가 누군데 여동생이 되게 좋은 분가 가끔 만났겠네 하고 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니체의 삶을 조작해서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요 정말 개쓰레기 니체의 니체의 존재를 죽였다고 해야 되나 5번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4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나비 나비 효과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문크의 절규 이거 한 거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패러디도 많이 되고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그 그림이 니체가 없었으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에 이 작가님이 에드바르 문크 전기를 쓰시고 상을 받은 게 이분이 개보를 따라오신 분이에요 근데 니체는 여러분 바그너가 없으면 탄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그너는 뭐죠? 작곡가고 음악가입니다 니체는 뭐죠? 철학가입니다 근데 그 철학에서 뭐가 나온 거죠? 그림이 탄생합니다 음악 책 그림으로 연결되는 거 이게 나는 너무 소름 돋았어요 이게 최고 수준의 레벨이구나 그 인스파레이션과 영감감 원초적인 자금감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놀랐어요 그래서 이 나비효과 진짜 바그너가 없었으면 그 뭐냐 문크라는 그림 우린 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너무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오늘 비극 비극이란 무엇인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니체의 삶 자체가 비극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첫 번째 책에 비극이 탄생해요 진짜 이름대로 됐어 물론 그 비극과 이 비극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니체가 나중에 여러분 정신병이 돼서 엄마가 데리고 있다가 니체가 돈이 되니까 그 여동생 엄마는 돌아가시고 여동생이 이제 니체를 뺏어오죠 엄마한테 근데 결국엔 엄마가 돌아가셔서 싸움도 없어져요 근데 거의 니체는 여기서 뭐라고 묘사되냐면은 그냥 먹고 자고만 할 수 있는 거의 동물 수준으로 묘사가 됩니다 11년 동안 정신이 이상상세 미친거에요 너무 그 다음에 안타까운게 뭐냐면 여러분 니체가 쌩쌩했을때는 뭐 아무도 몰랐고 뭐 이렇게 책만 내면 다 비난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니체가 아파서 책을 쓸 때도 약간의 우호적인 평판밖에 없었고 여러분 니체가 미친 다음에 니체가 유명해지고 그렇죠 니체가 죽은 다음에 더 이렇게 사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사상이 20세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그래서 왜 원래 이 책이 원진 아임 다이너마이트인게 뭐냐면은 기존에 날가묵은 쾌쾌묵은 사상들을 다 폭파시켜버리는거에요 정말로 본인인 다이너마이트라고 이제 표현한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 진짜 읽어보면은 근데 얼마나 삶이 비근이면 여러분 니체가 제일 싫어했던게 민족주의인데 민족주의의 그 사상을 지지하는 데 자기 철학이 진짜 왜곡되어서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니체가 제일 싫어하는게 뭐에요 아까 위버맨씨는 우상을 죽여야되요 왜냐면 그 우상에 그래서 우상을 왜 죽이냐 여기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도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니체는 예수님을 깐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훌륭하다고 했고 그 교회와 교리를 깐거에요 이런식으로 표현도 했을거에요 이 세상에 기독교인은 한 명이다 그 기독교인은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표현도 했을거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훌륭하다고 말해요 그의 그 본질은 훌륭한데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 비본질적인 부분에 사람들이 집착해서 그 비본질 부분에서 우상이 나온다는거에요 우상을 죽여야 되는데 우상을 누구보다 싫어했고 그 위버맨씨라는걸 탄생시켰는데 니체는 자기가 철학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육체만 살아있는 상황에서 엘리자베스가 니체를 우상화시켜버려요 어떻게 되냐면 엘리자베스는 토일마다 사교 모임을 주최했고 주중에는 계속 파티를 열었다 방문객들은 누군가의 표현대로 한줄기 빛으로만 분리된 그들의 우상이 위층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흥분했다 비극을 만들어버린거에요 특별손님은 2층으로 올라가 먼발치에서 그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성상에서 본 듯한 바닥까지 끌리는 흰색 리넨가운을 항상 입고 있었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서 신격화된 신을 죽인 애한테 신격화를 시켰어 신격화된 이미지를 쉽게 떠올렸다 신문이나 책에는 거의 종교에 가까운 종교를 부정하려 종교가 되어버렸어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심은 주로 그의 눈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거 뭐냐 숭고한 지성의 거장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 눈보다 심연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얼어붙은 산뽕오리를 더 높게 올려다보는 신비한 눈을 가졌다는 식의 묘사가 등장했다 근데 니체는 맹인입니다 여러분 반맹인 니체 이 상황을 보러 자서전의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언젠가 내가 성자로 없이 두렵다 나는 성자가 되고 싶지 않다 오히려 광대고 싶다 아마 나는 광대일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1박선 얘기 들으면 이 내용을 보면 그냥 광대도 아니고 광대가 된 성자 광대가 된 신이 돼버렸어요 비극이야 비극 난 진짜 이런 비극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아무튼 여러분 이게 니체의 삶은 정말로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철학자의 3책이기 때문에 철학이 안 나올 수도 없고 중간중간에 철학도 많이 나오고 그것도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솔직히 철학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걸 너무 그거에 매몰되실 필요가 없고 그게 되게 주능 아니야 주능 삶의 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쓱 읽으시면 되고 왜냐하면 나중에 몇 번 읽으시면 이해가 될 거고 저는 이 책을 읽고 니체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과 이 책을 읽지 않고 니체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맥락에서 전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깊이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살면서 제가 이렇게 니체의 책을 읽고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철학자를 철학자를 누굴 좋아하냐 그러면 잘 모르지만 니체를 그냥 말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고통이 없을 때문이었어요 그 명언 하나 때문에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욱 우리도 자주 인용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아주 느슨하게 좋아하는 철학자였는데 이거를 니체의 삶을 읽고 나니까 더 그 그 한 문장이 더 깊게 이기가 돼 왜 이 사람 자체가 고통이었고 비극이었다니까요 너무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고작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뵈요 또 뵈요